어 차크라 다 빨아가 어 개불쌍해 어 저 사람들 아빠 돌아와 이러고 있을텐데 애기들이 조졌다 이거 올라간 사스케를 한 천명은 만들었겠다 사스케 같은애를 하핳 하핳 아 타이밍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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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저기 조진은 빨려서 그냥 다이어트만 될 것 같다 근데 웃으면 안..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건담인줄 그래 야 너네 둘이 한번 힘 한번 합쳐야지 가는거야 이거는 가자 이건 가야돼 응담 응담 가야돼 가자 뭐하는거지? 선수를 이용해서 몸에다 점박이를 내주는건가? 주인을 거는건가? 스사노우에? 어 그런거네 근데 진짜 수사노우가 다리다니면 왜이렇게.. 진짜 뭔가.. 너무 이상해요 진짜 어설퍼 아 빈공중립 별풍선 10개 펭크럭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구미로 싸우겠네 오비토를 격파해라 어 어허 사스케 인술 나루트 인술 두번씩 오케이 인술 세번 맞추고 어 우와아 우와 이거 새롭다 우와 이거 뭐야? 아수라야 무슨? 우와 야 수리검이 나선한이야 야 이건 최소 나선한이란 얘긴데 그러면 그냥 일반 나.. 아 인수는 그냥 찢기네 어휴 어휴 와 이거 뭐.. 나 뭐랑 싸우는거냐 도대체 이게 간다아아아아아 원포맨 으아 으아아아 후 어 교체 어 교체 안되냐? 어 된다 된다 그래 와 나 나 얘 얘 얘 거 나 처음 써봐 아 아이고어 정확히 맞아주시구요 어 일어나아아아 어휴 됐어 아아 사스케가 인술이 좀 쓰레기네요 딜레이가 굉장히 기네 이거는 초 초근접에서 이렇게 한번 써줘야되는 각이다 어 우와 평타 길이 장난 아니네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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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뭐야 흫 씨 야 아니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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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블레이드 지리네 어 어 군미 불러 군미 불러 군미 불러 야 찢었다 야 찢어 장비 파기했어 지금이야 어 으아아아 장비 파기했어 가자 사스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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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사스케 으아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어 망했다 망했어어 안되겠네요 구미해야겠네요 이 상태에서 안때려지나 망했다 이거는 뭐 오 아 깐 용 깐 어 용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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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센데? 이건 진짜 그냥 막 몰아치면 안되겠다 게임을 노잼 되더라도 뭐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왜이래 아니야 이거 다 악이야 이거 이걸 이걸 내가 왜 맞아야 돼 이건 아니지 어 다행이다 내가 어디 맞는지 알았어 내가 응당 가야된다 와 조졌다 스케 그래 이거지 아 이름만 나루토 앤 사스케 그래 와 구미가 야 칼들었어 야 우와 미친 아 이거 안되겠어 이거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될 각이야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저거 가드해야되는 부분인가 저거 이거 계속 오는데 네 일단 가드하고 있자 어 가드하면 된다 가드하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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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점은 간단해 어 어 야이씨 와 쟤는 나보다 한줄 더 많아 이렇게 싸워서 내가 져 어 쟤는 나보다 한줄 더 많아 relevant 하라 아 와어 이거 너무 쎄 여기서 이 realise 거기까지 가 아니 그게 안돼 자 어느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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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면 가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거같애 자 좋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지금이야 어 맞았어 맞았어 자 바로가야돼 바로가야돼 어 계속가 이것만가는거야 어 됐어됐어 차크라 채워주고 좀 앞으로 뛰어나가서 한번 더 정신 못차리게 만들어 그렇지 좋았어 어 좋아좋아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어 피해주고 어 피해 피해 좋아좋아 좋아 어아아아아 너만 그거 쓸수있냐이씨 어 좋았어 야 댐 벽 야 쟤가 저거쓸 때 나도 나서나 쓰면 갑질 궁금하네 두루와봐 기생수야 두루와봐 두루와봐 이거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이거 피 팽팽해 몰라 이거 게임해봐야돼 야야야야 이건 피해야돼 이건 피해야돼 이거 맞으면 간다 야아아아아 어어어어 어어 어어 조작 오졌구요 어어 우와 이것도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가드가 안돼 어어 이 미친 이거 점프로 해야돼 제발 죽어 아 미치겠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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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을때 여기서 이거 날리고 어 오히려 오히려 이 전략 나쁘지 않아 지금 이거 좋아요 여기 왔을때 이거 날리고 어 좋아좋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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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lyn 좋았어 좋았어 좋아써 좋았어 좋았어 간다 검기 지구야 미안해 뭐야 우와 조졌다 이거 내가 당한다 버트 낙션 여기서 잘못 누르면 죽는다 간다아아아 다아 어디서 개꿈을 어디서 개꿈을 꾸고 있어 야 끝이다 와 디테일 개쩐다 처음으로 피규어가 사고 싶어졌다 뭐야 지금이야 미수들을 구해야해 어 뭐야 미수가 미수를 아 꼬리에다 와 와 나루토 이거 진짜 작가 개천재구나 어 와 아이디어 보소 와 이 다음에 당겨 와 이거 모두 다 잡게 해서 와 와 이건 좀 병맛이다 어 좋았는데 방금 전까지 어 한 명한테 저기 어 불쌍하잖아 오비토 아 진짜 개불쌍해 오비토 어 어 일대 백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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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に誰でもない、誰でもいたくないって言ったよな。 お前、いったい誰なんだってばよ! 俺は誰でもない、誰でもいたくないのさ。 覚えてるだろ。でも本当は俺と一緒で、木陰になりたかったんだな。 そんなものを捨てきた過去と甘い自分だ。 自分を隠したってダメだ。どんなに言葉で誤魔化しても、 あんたが、うちはオビトだってことは変えられないんだ。 今更その名に何だろうが、俺はもう人じゃない。 次の段階へと人々を見つけたら、 第二の陸道千人だ。 違う。 俺はうちはオビトだ。 俺と一緒に、うちはオビトだ。 もう知らないことも、 自分にとって大切な人がいなくなったことも、 孤独を知っていることも、 だから、いろんな人に認めてもらいたくて、 あんたはホカゲを目指した。 それも俺と同じだ。 それなのに、あんたの今を見てみろよ。 俺と同じ夢持ってたあんたが、 ホカゲとは真逆になっちまった。 俺のやっていることは、ホカゲと何ら変わらない。 それ以上だ。 俺は一番好きな人を知らない事だ。 あなたは誰を教えて? それは本気で言うと。 俺は本気で言うと。 俺は真逆だよ。 仲間の死体をまたぐだけだ。 はっきりした行き先があり、近道があるなら誰でもそちらを選ぶ。 何言ってんだお前。 俺が知りてえのは楽な道のりじゃねえ。 険しい道の歩き方だ。 その二つの道の行き着く先が同じだとしても、そういうのか。 一方が険しい道だって最初に誰が教えてくれんだよ。 結局誰かが歩かなきゃそれもわかんねえだろうが。 ほかげってのは、 遺体への我慢してみんなの前を歩いてるやつのことだ。 だから仲間の死体をまたぐようなことは決してねえ。 ほかげになるやつに近道はねえし、 なったやつに逃げ道はねえよ。そうだろ。 ほかげてる道は、 逃げてる道だ。 だからだ。 みんなを巻き込んで、 お前の道をこのまま突き進むのは許されることじゃねえ。 こっちの道へ来て、 うちがおびととして、 この刃の忍びとして、 ごめんぜ返るのは。 なんてまいににじゃを染めることじゃない。 なんにまいにがて。 うちがおびとを捨てた。 うちはおびとをすてた。 うちがおびとを… うちがおびとをおつまひととに、 止めろ! うちがおまえだ。 逃げな。 こっちへ来い!! くっ、 나.. 너는... 너는 왜 내가 내가 사귀는거야 나는.. 여기까지 왔어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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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내가.. 오비토 진짜 힘들게 크긴 했어 어우.. 뭐야 이거 저러고 이제.. 오비토를 격파하라 어.. 결국 이제 눕혀놓고 이제 어.. 일단은 말로는 설득이 안되니까 일단 눕혀놔야되겠네 어.. 그쵸? 어허.. 반격을 한번 히트해라 어.. 어.. 알겠어 어.. 반격 먼저 하자 와.. 이거 뭐야.. 맵이 없어? 설마 이거.. 얘 대쉬 없는 캐릭터 아니지? 오케이 어.. 반격했.. 반격부터 하고 시작하자 어.. 오나나 나서난! 나센간! 와.. 이거 데미지가 무슨 이렇게 많이 날지? 여보세요! 아니 왜 이번 작품 나서난한테 왜 이래 작가님 오비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오오.. 저런거 좀 고쳐주셔야지 아.. 연계 지렸다 어허! 페이크지롱! 나서나는.. 바로잡기로.. 캔슬해주고 넣어주고요 어허.. 일어날 때 바로 나.. 아아.. 그렇죠.. 어 내려올 땐데 때려주고 자 이제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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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잘 피한다 오비토 그러다 보인걸.. 어.. 으흠! 금의 수리감! 엫! 공룡! 의 동사도 기제로 그룹을 접한.. 그럼 가! 뱉! 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